아들도 사무관대를 쓰고 사각모를 쓰고 말하자면 뭐 요 판사가 되든 법사가 되든 뭐 저기요 법관이 되든 이런 사주거든 이 집 아들도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주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보신 분 중에서 아무래도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1931년생이시고요. 신뢰님한테 물어보자.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옛날로 따지면 벼슬을 하라는 사주요. 나라에다가 녹밥을 먹는 사주인데 사람 지금 12월 19일생이라 살아온 거를 갖다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이 사람은 펜대를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강단에 서서 펜대를 잡고 공직생활 말하자면은 뭐 요 교육자가 되라는 이런 사주를 타고 났죠. 근데 이 사람 저기를 보면은 뭐 요 자선은 세자선을 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두자선인 거로 나와 남매자선으로 남매자선으로 나오는데 저기 사주를 본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 아버지 때에서 아들이 있다고 하여도 대가 끊어지는 형국이다 이러고 나오거든. 이 저기 뭐 92살에 이 악무 사주를 보면은 후손이 왜 아들을 뒀으면 후손들이 다 있잖아. 왜 후손이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에서는 안타깝게도 대가 이제 끊기는 이런 사주거든. 근데 만일에 아들은 갖다 결혼해서 살잖아. 결혼해서 사는데 이 부부를 본다고 하면은 말하자면 자선을 이렇게 뭐 입양을 해서 이렇게 뭐 길른다든지 이런 입양 자선은 혹시 모르지만은 부부에 갖다 자선이 없다는 얘기야 아들의 자선이. 이 양반이 이 대회에서 아들로서 끝났고 또 크게 그냥 여기까지야 올라간 선이. 아들도 사무관대를 쓰고 사각무를 쓰고 말하자면 뭐 판사가 되든 법사가 되든 법관이 되든 이런 사주거든. 이 집 아들도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주변이. 시끄럽고 아들 주변이 시끄럽고 여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서 정상까지 올라갔다 이런 뭔지는 몰라도 사대로 보면은 정상으로 이제 이 아들이 뭐 부모의 운이 됐든 누구 운이 됐든 운으로부터 올라갔겠지.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 최고에 올라갔다고 해도 이 아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아버지의 역량에 미치지를 못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집에 대는 끊겼어도 그래도 기왕이면은 누구 맘부터 후시를 보고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 아들의 자선을 보면은 대가 이미 이 집안에는 끊겨지는 대가 됐다. 아까 이렇게 입양으로 뭐 아들을 들여다가 이 아들이 길러서 뭐 그렇게 뭐 올려놓는다면 모르지만은 그러고 싶은 생각도 하고 이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기가 해야지 되는 성품이야. 그런 아들을 돕기 때문에 이 아빠의 말을 부모의 말은 갖다 듣는다고 하지만 어느선 그래 내 고집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빠가 바라는 그렇게 갖다 훌륭한 아들은 되지는 못했다고 그래. 그래서는 그래. 부모가 나이가 지금 92살 뭐를 바라겠어 그치. 손주 입고 가정답게 이거 가정을 원만하게 넘어가서 뭐 무슨 주말이 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부모를 찾아와서 손주들 앵기고 이러는 걸 바라는 건데 그러질 않고 이 양반 건강도 좋지는 않아요. 이 저기 뭐 아버지 노인맘마가 건강은 좋지는 않아요. 명으로 따지면은 95세 이 양반 명이 한명이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95세를 더 산다고 하면은 남인명이 더 사는 거겠지. 아까 얘기했듯이 자손으로 세 자손으로 도야지 되는데 두 자손이란 말이야. 한 자손이 유산이 됐든지 유산이 시켰다든지 그래서 남매 자손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드님이 부모한테 좀 더 잘해야지 돼. 잘해야지 돼. 근데 이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뭐 좋은 소리는 못 들었겠어. 네 아버지가. 예전에요. 예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독립투사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러잖아. 근데 그는 독립과 가족은 아니야. 이 집에가. 네네. 이 양반이 학교에서 펜대를 굴려고 쓰고 있으라면 교육자 집안인가?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 공부는 많이 하고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잡수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아들은 갖다 훈련하게 길르긴 길렀는데. 지금 부모의 바라는 대로 역량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뭐 여 대통령 아들을 뒀다. 무슨 뭐 여 법대 아들을 뒀다 해도 당신한테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는 않아. 이 아버지가. 보통 양반이 아니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는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옛날 노인이다 보니까 내 자선의 후손이 없으니까 좀 그런 면도 있다. 안타깝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응응. 안타까워. 건강 조심해야지 돼. 이분의 자식의 아드님의 주변에 너무 시끄러운 느낌이 많이 들지 않으셨죠? 막 시끄럽다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을만 하면 옆에서 뭐 이렇게 뭐야 이게. 뭐 끌어내려가는 이런 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가지야지 되겠다 그러거든. 아들 때문에 골이 아프다 이래 뭔지 몰라도 이 아버지가. 자식이라면 껌뻑 주는 사람이거든. 응 근데 자식이 시끄러우니까 지금 그런 영향이 있어서 신경을 쓰고 그래서 몸에 건강이 좀 안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사주 봐줘서. 응 어떻게 또 나이 많이 먹은 분을 또 이렇게 놓으셨다. 이 양반 갔다 이 교육에는 뭐 이 일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네. 할아버지가 네.